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는데요. 먼저 레몬밤. 허브가게 꿍 리얼 레몬밤이고 지금 2플러스원 행사를 해서 한 박스에 10포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총 30포고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. 이거를 열어보면 총 3g짜리 10포가 들어있고 이런식으로 들어있는데 먹는 방법은 한 포를 열어서 물 500ml에 이렇게 넣고 한 포를 넣고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. 여름이니까 시원한 물에 이렇게 담아서 흔들어서 드시면 효과가 있겠죠. 그리고 이 레몬밤하고 또 하나는 짠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곤약 이면이라는 곤약 짜파게티인데 칼로리가 79칼로리고 230g으로 되어있어서 먹는 방법은 여기에 면이 담아있는데 물하고 면이 담아있는데 그 물을 빼고 그 소스만 담아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. 되게 간편하죠. 초간편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. 맛도 되게 맛이 있고요. 이게 79칼로리라서 이거 하나만 먹고도 든든하고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. 그냥 미니 사이즈 사벌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책상이 작은 밭 호박즙입니다. 이것은 호박즙이 붓기에 좋은 거 아시죠? 붓기를 빼주는데 좋은 식품이고 그리고 40칼로리가 낮고 일단 100ml로 먹기에도 적당합니다.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. 가격은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이들 드시는 건데 곤약 워터 젤리라고 저는 청포도 맛이 맛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. 칼로리는 11칼로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용량도 많고요. 용량은 170ml로 맛도 좋고 간식 대용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.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는데요. 만보기를 켜놓고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너무 다리에 무릎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요.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름철 건강에 신경 쓰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아침 저녁으로 특히 새벽에 걷는 운동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운동효과도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목표 감량 한 10kg 정도 감량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이 공구는 안에서 Не고 교회 선생님 내년에 국민이 입사 ifice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감사합니다.